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이통사가 가지고 있던 해당 주파수를 비통신기업에게 다시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수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 비용이 부담되고 또 뚜렷한 사업 모델도 보이지 않아 수요가 부진합니다. 새로운 통신사가 과연 등장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명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기정통부가 5G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과 관련해 확정 여부를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종 확정 시 해당 주파수 대역은 이통사가 아닌 비통신기업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5G 특화망을 도입한 기업들이 제4이통 후보들로 거론되는데 네이버와 CJ올리브 네트워크, LG CNS, 세종텔레콤이 대표적입니다. 이 밖의 미국 위성통신사업자 스페이스X 같은 외국 기업에게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정부는 5G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호 제어용 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으로 공급하고 전국, 지역 등 주파수 이용 단위를 수요 기업이 선택하는 할당 방식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출은 녹록치 않습니다. 통신 설비 투자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고 28GHz 주파수 대역의 경우 뚜렷한 사업 모델이 나오지 않아 경쟁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후보 기업들도 통신사업에 관심이 없고 이통사가 될 생각도 없다. 지금 하고 있는 특화망 운영에 주력할 것이라며 손사래를 치는 상황입니다. 해외 기업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가 작고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심한 편이어서 수요가 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나 교통, 의료, 물류 등 다양한 산업에서 5G 주파수를 필요로 하고 충분히 시장에 들어올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맞는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투자 부담 경감,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신규 시장을 일어날 때는 약간 인큐베이팅 전략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을 낮춰줘야 돼요. 그리고 생태계가 올라오면 그때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에 대한 거는 그때 가서 규제해도 되거든요. 그쪽의 할당 대가를 낮춰줘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요. 국내 이동통신사들도 결국 손을 뗀 5G 28GHz 주파수. 정부가 신규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어떤 당근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명재입니다.